폭 있는 사람 나 폭 없어 핑계층 오른쪽 면 왼쪽 면으로 사진 없어 하나 와두쪽이야 어 붙었다 내 측에 맛이 있다 창고 2번 창고 2번 창고 2번 창고? 나무 뒤 왼쪽 아래 미라두 세웠다 나 죽었어 내 왼쪽 아래 다시 온다 나 왼쪽 볼게 왼쪽 다 쓰라 다 킬이야 창고 썬도 없다 왼쪽으로 가자 마구 안내밀어 확인 좀 멀다잉 낀까봐 아 왼쪽 뒤로 나갔다 여기 있었노 여깄네 괜찮아 우리 하약 가자 나 살려줘 어휴 뒤져 뒤져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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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면 별풍성 100개 살리면 별풍성 100개 맞아 나 왼쪽 볼게 핅 난 vice 무관없는 사람 남긴 팀 anta 장지 맟고 얘네 하우스 서클인데? 창고 맨 왼쪽면 안오고 집안에 푹 갈게 응 아 얘 기절 돼있다 집에 이거 창고 쪽으로 연마켓 쳐야돼 우리 왼쪽으로 나가야겠다 왼쪽으로 나 지금 붙었어 아 나 차트에 붙어 들어오자 나 지금 뛰는 중이야 안으로 들어야 돼 안으로 들어야 돼 창고 맨 들어와 들어와 봐 여기 핀 기절이야 볼 왼쪽 끝에 있다 형 파 다닌다 보다 바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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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선 2만 봐줄래? 여기? 아 봐줄 수 있고 다 나도 봐줄 수 있어 1핑 머리 안 돼? 지금 1핑도 있고 2번 하나 기절 딱 2번 더 왼쪽 아래에도 있다 더 왼쪽 아래에 나 왼쪽 핀 꺼고 한번 푸시 가볼게 나 연마관으로 그냥 뛰어 들어갈게 이거 우측 없어 우측 그냥 왼쪽으로 내려가 아 뭐야 이거 아우 나이스 야 얘네 좀 치는데